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더라고요. 사실 노무현 후보의 경선을 보면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노무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영남 후보 아닙니까. 열어봐야 안다고 했는데 의외로 보니까 한 번 바람을 타다 보니까 그 바람이 쭉 몰고 갔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데 그 당시 바람이 뭐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바람이 바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금 이제 어저께부터 투표가 권리당원 투표가 대전 충남 지역이 진행이 됐고요. 충청권 전체가 권리당원 비중으로 보면 12% 정도 돼요. 그리고 이번에 1차에 추가적으로 같이 하는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하고 강원도가 있는데 대구, 경북은 민주당 권리당원 전체 비중에서 한 2%, 강원도는 한 1에서 1.5%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차 때 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게 대전일보가 조원C&I와 같이 의뢰해서 지역 조사 800명씩 세 군데 지역을 한 게 있습니다. 대체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26.4%, 이낙연 대표가 22.9%, 오차범위 내 접전이고요. 세종은 이 지사가 33.8%, 이낙연 대표가 22.0%, 충남은 이 지사가 30.8%, 이전 대표가 19.4%. 충북이 약간 혼전이에요. 충북은 조사를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어저께 지역 취재랑 조사한 거 보면 세종하고 충남은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앞서고 대전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거기 경합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세균 후보도 지지세가 꽤 있어서 여기는 한 3분할 가능성이 있다. 정세균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재명 지사의 표 좀 갉아먹은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대전이라는 곳이 또 상대 보면 민심을 좀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대전에 살던 분도 계신데 여기가 교통의 요지가 되다 보니까 호남 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서울에서 내려가신 분들도 많고 또 영남 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민심을 찾기가 참 힘들고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속 계신 분들보다 옮겨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특색이 다양한 특색이 섞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대전이 대학도 많고 그리고 유성구 같은 데는 또 R&D 쪽에 연구자들도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젊은 진보 성향도 있으면서 보수 성향도 같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수도권으로 보면 안양 같은 우리가 미국의 뉴헴푸셔가 전체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는데 대전이 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역이고 대전 같은 데 대전의 경우 대전일보 조사를 보면 추미애 전 후보님이 또 6.4% 그렇죠. 네. 지금 3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권리당원이 1차 선거인단, 국민선거인단이 12일 날 개표가 되는데 이것까지 다 합쳐지면 판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슈퍼위크라고 하는 9월 12일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행사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걸 풀어나가는 게 그쪽 지역 민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장단으로만 본다면 지금 우리 선대위원장하고 계신 이상민 위원장 같은 경우도 유성 쪽에 관련돼서 하고 계시고 충청권 관련돼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쪽,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선 경선하는 쪽도 충청 쪽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쪽에서 먼저 살펴보거나 호남부터 먼저 보던 시세하고는 또 조금 다른 맛이 있겠죠,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가장 주목을 해서 봐야 될 사람은 추미애와 정세균이 아니겠느냐. 특히 정세균 후보가 여기서 3위권을 굳히느냐. 아니면 추미애 후보가 여기서 3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느냐. 여기가 향후 호남이나 영남에서 어떤 바람이 불 수 있느냐가 좌우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여기서 선전을 하게 된다면 호남이나 영남에서 또 다른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호남 특유의 정서에서 마음에 맞는 후보, 물론 대세를 정확하고 있는 후보도 좋지만 우리 마음에 맞는 후보를 그냥 확 밀어주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의회의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추미애 후보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에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또 의회의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막판에 또 어떤 결과를 나올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추미애 후보로서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3위는 어부지리로 박용진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합니다. 이게 대전에 누구는 충청권 총리를 쓰겠다 싶다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놓고 바이오헬스 기지로 제대로 키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 유입되거나 했었으면 기왕 내가 유성, 대전 이쪽으로 와서 살았는데 이쪽이 더 발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어르신들도 품성 괜찮고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집값도 괜찮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박용진도 이쪽에서 뭔가 하나 내놓으면 꽤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박용진 의원이 5.7%로 추미애 후보님을 바짝 뒤쫓고 있긴 해요. 대전 지역 조사에서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조직세와 다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그래서 아까 지방자치단체장 평가라든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조승리 의원은 지금 정세균 의원 쪽에 있으시고 지역 정가에서 제가 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영순 현재 대전 시장 위원장들은 이낙연 지금 내놓고 밀고 계시잖아요. 지지를 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장철민 의원도 정세균 총리 하다 이낙연 쪽으로 갔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님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계신다고 해서 조직세가 지금 두 분도 없어요. 추미애 후보 박용진. 추미애, 박용진이 둘 다 조직세 없는 건 뻔한데 저는 이 젊은 층이 움직이게 돼서 저는 박용진을 웬만하면 분석할 때 이름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판을 여는 거니까 3위의 정세균의 조직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조직세가 있으면 두 자리는 나오잖아요. 10%대는 최소한 유지하는데 만약에 정세균의 조직세가 먹혔다면 박용진은 5위, 6위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조직세가 제대로 안 먹히고 만약에 인야견세로 넘어가면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10%대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에서의 3위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3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여세를 몰고 갈 수 있느냐. 없죠. 그런데 그 다음이 호남이어서 박용진 의원이 호남 출신이더라고요. 전복인가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르시는구나. 지역을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호남권도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전북과 전남하고 정서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전북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거의 잘 생각이 거의 없는 분위기 원래 전북은 사실 정세균이 주고 있었던 데 아닙니까? 지금도 거의 정세균 후보께서 거의 많이 장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전체 지지율이 안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낙연은 급히 갈 거냐. 지역 분위기는 안 그렇다는... 그러면 계속 짓기지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듯ㅎㅎ 네, 다행이예요. 감사합니다.